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AB 각 우리가 수준 조건에서 100개의 물건을 만들어 그 중에 불량품수를 표시한 개수형 이요인 실험의 데이터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뭐냐면 AB 각 수준 조건에서 100번 했습니다. 반복이 굉장히 많다. 개수치 데이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20이라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100번을 반복을 해서 검사를 했다. 그랬더니 불량품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불량을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1이 20개가 있고 1이 20개가 있고 나머지 0이 몇 개가 있다? 80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여기에서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1이 10개가 있고 0이 몇 개? 90개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이해되겠죠. 반복이 각각 안에서 100번씩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반복이 100번 이루어졌다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총 실험의 수는 몇 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번, 여기에서 100번, 여기에서 100번, 여기에서 100번이다. 그죠? 그러면 총 실험의 수는 400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V2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인이 있겠죠? 요인은 뭐가 있느냐 하면 개수치 데이터다. 그죠? 그래서 A가 있고 우선 A가 있죠? 그리고 B가 있고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E1이 나옵니다. E1. 여기에서 E1이라는 거는 A 곱하기 위에 있는 B라고 보시면 되겠죠? A 곱하기 B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2가 나온다. 그리고 토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SA가 있고 SB가 있고 SA 곱하기 B로 나타내도 되겠죠? 뭐 SE1이라고 써도 되고 그리고 SE2가 있고 ST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요기에 따른 자유도가 있죠? DF. 자유도를 구하게 되면 자유도는 뭐냐면 요기에서 A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두 개가 있다. 그죠? 그러면 E-1이니까 1 이렇게 될 것이고 B도 보니까 수준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E-1 이렇게 되니까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A 곱하기 B니까 곱하면 이것도 1이 될 것 같네요. 그죠? A 곱하기 B니까 그리고 총 자유도는 얼마냐 하면 총 실험의 수는 몇 번이라고 그랬죠?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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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이니까 400번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400-1 이라면 399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E2라는 거는 여기에서 빼주면 되겠죠? 399-3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396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V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V 이걸 구하라는 얘기다. 그죠? 여기에 있는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요 값을 구해야만 요 값을 나누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다 구해야 된다. 그죠? 구해야 되는데 우선은 뭐냐면 우리가 ST를 구해야 돼있네요. 그죠? 총 변동을 구해야 되는데 총 변동은 뭐냐면 우리가 제곱의 합이었죠? 제곱의 합 마이너스 합의 제곱 합의 제곱 나누기 N 이렇게 되갔다. 그죠? CT라고 얘기를 했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10개의 길이라서 20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이 20이라는 거는 1이 20개가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1이 10개가 있고 나머지는 0, 90개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여기에는 15개가 1이 있고 0이 몇 개? 85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곱을 해봐야 1이라는 거는 제곱을 해봐야 1이고 0은 제곱을 해봐야 0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토탈 이 값 T하고 똑같다 이거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뭐 T 마이너스 T의 제곱 나누기 N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T는 얼마냐 하면 60이니까 6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60 마이너스 60의 제곱 나누기 총 실험의 수 몇 번이라고 그랬죠? 총 실험의 수 N은 400번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100 곱하기 4. 100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구하면 51 이렇게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하면 51 이렇게 보면 되겠지. 하나씩 지워둬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변동은 구했고 그리고 또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SE2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SE2는 총변동 ST에서 위에 거 다 빼주면 되겠죠? SA 빼고 마이너스 SB 빼고 그리고 마이너스 SA 곱하기 B SE1이다. 그죠?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SAB 곱하기 B는 어떻게 구했냐면 SAB에다가 마이너스 SA 마이너스 SB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이 형태를 보니까 지금 이 SAB를 놔두고 이걸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전부 이거하고 똑같죠? 마이너스를 다 빼버리게 되면 이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SAB 있고 SA 있고 SB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ST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죠? 다 구해서 빼주면 되겠지만 귀찮으니까 이거는 SAB를 빼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를 안 구하고 ST는 어차피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AB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각각이죠? A1, B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일단은 SAB에 몇 개가 있냐면 20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20의 제곱 나누기 얼마죠? 여기에 반복이 몇 번이냐면 각 100번이에요. 100번. 그러면 100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이거 보면 15개가 있다. 그죠? 15개의 제곱 나누기 여기서도 반복이 100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10개입니다. 그죠? 10의 제곱 나누기 100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또 뭐 있죠? 15네. 그죠? 15의 제곱 나누기 10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CT 이렇게 되니까 CT라는 거는 총 데이터 합 60의 제곱 나누기 400 이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0.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0.5를 빼주면 되겠지. 그죠? 51에서 0.5를 빼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 투라는 거는 51에서 51에서 이걸 빼. 초토탈에서 토탈 변동에서 SAB를 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이 값은 이게 얼마냐 하면 51이었잖아. 그죠? 마이너스 SAB가 얼마냐 하면 0.5니까 이거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은 50.5가 나오네. 50.5 됐죠? 그러면 50.5 나누기 396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네. 되겠죠?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50.5에다가 자유도로 나누면 이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0.128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다. 그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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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